안녕하세요.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의 정선형입니다. 오늘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께서 보다 쉽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서치펌을 이용한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느정도 일관되게 경력을 쌓아오셨다면 바로 서치펌 혹은 헤더헌터라는 단어가 결코 낯설지만은 않으실 텐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실제 헤더헌터에 연락을 받고 특정한 기업의 면접권을 진행해보신 적도 있으시겠고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주변에서 나는 헤더헌터에 연락을 받았다 혹은 헤더헌터를 통해서 이러한 건을 진행해봤다라는 간접적인 정보를 접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경력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실 때 분명히 이 서치펌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루트 중 하나가 되실 텐데요. 오늘 시간을 좀 통해서 그 서치펌의 특성을 보다 상세히 다뤄서 여러분들께서 좀 성공적인 재취업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그 서치펌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구직하고 계신 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가끔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저도 이제 헤더헌터를 통해서 어떤 취업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은 저도 헤더헌터를 통해서 이제 구직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말씀들 이면에 다음과 같은 어떤 기대감이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요. 즉 내가 헤더헌터를 컨택하면 그 헤더헌터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job을 내가 원하는 시점에 찾아서 진행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인들의 이러한 기대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데요. 왜냐하면 헤더헌터의 입장에서 고객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 즉 구직자, 후보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 헤더헌터에게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인재를 찾아달라고 하는 구인 요청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 체결을 하고요. 실제 헤더헌터가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인재를 추천하고 기업이 채용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헤더헌터가 표현은 개인이나 기업을 둘 다 고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헤더헌터가 고객이라고 보는 거 어디까지나 기업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이번 시간 통틀어서 가장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헤더헌터에게 일을 맡길 때 채용과 관련된 전 과정을 다 맡길까요? 그렇지만은 않죠. 이 부분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헌터의 기본 역할이라고 해서 그러면 기업이 헤더헌터에게 일을 줄 때 어느 정도 이들이 역할을 맡고 또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기 위해 실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한글 계약서상에 사용하고 있는 문구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헤더헌터는 고객사를 위해 추천 대상자를 발굴하고요. 그리고 1차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서비스와 자문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선발이라는 좀 표현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통 헤더헌팅 서비스를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만 들으셨을 때는 사실 막연한 기대를 좀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헤더헌터를 통한다면 헤더헌터가 기업에 나에 대해 좀 더 좋게 뭔가 평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나의 직급이나 연봉을 좀 더 유리하게 이렇게 협상을 좀 해줄 거라고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헤더헌터에게 요구하는 건 어디까지나 1차 선발 및 추천이라는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좀 너무 모호하죠. 그래서 과연 이 1차 선발 및 추천이라는 게 실제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영문계약서상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총 4가지로 단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서치 발굴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사, 가려내고요.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 선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선발 후보자 명단, 즉 이쪽 업계에서 말하는 쇼틀리스트 혹은 롱리스트라고 하는 걸 고객사에게 제출하는 것까지를 영문계약서상인 헤더헌터의 역할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역할 중에 보면 심사하고 평가라는 부분이 들어있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헤더헌터를 접하시게 될 때는 그냥 편하기만 대하실 게 아니라 반은 면접이라는 생각으로 좀 긴장감을 가지실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더헌터가 특별히 구직을 하시는 분들보다 어떤 역량이 좀 뛰어나시다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우월한 조건을 가져서라기보다 기업이 헤더헌터에게 요구하는 역할 자체에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명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어떤 상황을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서치펌에 이력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력서를 보고 진행을 하는 헤더헌터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서치펌의 누구누구 팀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좀 말씀드릴 만한 그런 자리가 있는데 한번 저희 쪽으로 방문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전히 어떤 기회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준비할 사항은 없을 겁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헤더헌터는 예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오세요. 라는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여러분들께서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신 데는 좀 어폐가 있으시겠고요. 말 그대로 좀 긴장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내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가 같이 전달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직무 예를 들어 컨설턴트라든가 혹은 비서라든가 혹은 영업직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연락을 받았던 시점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 코드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의상이시라면 그냥 가시기보다 약간 양해를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헤더헌터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짧은 양해를 왜냐하면 그다의를 좀 택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아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일단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